이재훈의 공개 러브콜이 통했습니다. 이재훈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구교환과 함께 작품을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이종필 감독의 신작 영화 탈주로 만납니다. 영화 탈주는 이재훈과 구교환의 주연 캐스팅을 확전하고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탈주는 철책 반대편의 내일이 있는 삶을 꿈꾸는 북한군 병사 균함과 그를 막아야 하는 보위군 장교 현상에 목숨을 건 탈주와 추격전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탈주하는 자와 추격하는 자, 공존하기 힘든 둘 사이에 오가는 복잡 미묘한 감정과 약동하는 액션 탈주 과정이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펼치겠습니다. 이제 오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북이 아닌 남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북한군 병사 임규남을 맡았고요. 구교환은 균함의 탈주를 막기 위해 추격하는 정보기관인 북한 보위군 장교 리현상을 연기합니다. 탈주는 주요 배역의 캐스팅을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 크랭크 예정입니다.